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가 이래서 너무 고마워 탈미! 칠레포마탈미! 이거 뭐야? 카피 마르다! 왜 이렇게 커? 너무 큰데? 안하고 보이잖아 왜? 너무 큰데? 정말 큰데? 엄마가 좀 큰데? 아빠, 아빠 원성이! 인생각 찍어야지! 아빠 원성이! 아빠 원성이! 어 원성이 됐다 이쯤나 가야해 이쯤나 아빠, 이렇게 봐 원성이 다 나나 안 먹으면 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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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아 잘한대는 또 가보자 아빠 수영 잘한대 지야? 지 맞아? 설치료야? 다 나나 안 먹으면 돼 아빠